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강희진은 저 미안해요 놀랬죠 저예요 아 깜짝이야 촬영은요? 아 혼신의 연기로 싹 다 원테이크에 끝냈죠 나머지는 대역들이 하는구나 잠깐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?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우광남이랑 걔 왜 남의 주소를 상은씨 주소 말고 우광남씨 본인 주소 물어봤죠 아니 근데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왔다가 헛당칠 뻔 했네 왜 왔는데요? 강희진 등판에 왜 왔는데요? 서운하네 맞춰봐요 1번 아랫집 등장과 둘의 동시 퇴장이 맘에 안 들어서 2번 아랫집 엑스 와이프 등장에 상은씨 오늘 잠 못 잘까봐 3번 술 한잔 하자고 한 거 귀엽고 받아내려고 4번은 아 그거 두고 왔구나 화요일에 주셔도 되는데 정답은 1번 2번 3번 이거는 오다가 챙긴 거고 가요 나 진짜 좋아하는 당구일 좀 있어 한 번 더하자마자 한 번 더하자마자 아까야